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김하인쌤입니다. 중개사법령과 중개실무, 준비기출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출문제는 좀비처럼 시험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또 나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셔야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36개 중개사법교제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외학집이 있고, 좀비기출문제집 지금 하는 거죠? 있습니다. 두 가지. 이 두 권을 동시에 구입하실 때는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론 공부하고 기출문제 같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에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 꼭 문자로 해주세요. 문자 수신 전용입니다. 문자로. 아래 네 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학교가실 분 성명하고,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교재명도, 감옥과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두 권 모두 합격서, 기출문제집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적어주셔야 올바른 회의 송이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자, 시간에는 준비기출득강 기본편 제2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문제집 7페이지입니다. 1번, 법령상 중계재생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가로는 보지 않아요. 우린 법조문과 팔리만 시험이 나오니까 가로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 박스에 문제가 나오면, 밑에 1, 2, 3, 4, 5 선택지에 개수가 같은가 다른가 꼭 보세요.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있죠. 난이도가 상당히 높겠네요. 자, 기억, 선박은 중계재생물이 아니죠. 선박 X. 니은처럼 지문이 길면 항상 끝부분을 하겠죠. 끝부분, 끝부분 보니까 세차장 구조물을 넣으면 이건 중계재물이 아니죠. 그래서 자, 니은 처음부터 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 출고가 가능한 불토출입 방식으로 그러면 토지 정첨호를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세차장 구조물은 중계재물이 아닙니다. 디귿은 이게 이제 권리금이라죠. 권리금은 중계재생물 아니죠. 뭐, 그렇죠. 신용, 영업상 노하우 또는 전부 유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에는 권리금으로 중계재생물이 아닙니다. 릴은 즐겨 됐고, 대토권, 대토권도 중계재생물이 아닙니다. 대토권은 주택에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기발지구 내 2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휘에 불과하고 아주 어떤 토지일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계재생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2번, 법령상 중계재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또 박스는 밑에 1개, 1개, 2개, 3개 있습니다. 기억,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착 건축될 특정의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단 말이죠. 이건 동호소가 특정됐기 때문에 이 분양권은 중계재생물에 해당합니다. 자, ㄴ, ㄷ 묶어서, ㄴ, ㄷ이 권리금이죠. ㄴ, 영업상 건물의 비품, 눈의 물은 유형물, ㄷ이 여기 무형물이라면, ㄴ은 유형물, ㄷ, 거래처 신용, 점포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다 권리금으로 중계재생물이 아닙니다. ㄹ은 절기 때 대토권 떠나왔죠. 중계재생물은 아니다. 이렇게 시험은 준비처럼 나오고 나오고 계속 떠나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3번, 법령상 중계재생물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특정 동호수, 수분양자가 선정됐다. 수분양자 받을 수, 분양자가 선정됐으니까 동호수 특정됐죠. 중계재생물에 해당합니다. 이 분양권은 중계재생물이에요. ㄹ은 임무계획하는 법률을 적용받지 않으나, 명용받을 갖춘 수목집단은, 이건 소유권이 거래가능하고, 소유권은 중계할 수 있다는 게 대부분 판례죠. ㄷ 지문 길어요. 제일 끝에 세차장군요물 아니라리스입니다. ㄹ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이 토지는 사적거래가능하죠. 이렇게, 토지거래허가구역처럼 공법적 제한이 있더라도, 토지는 사고팔 수 있죠. 싸게 팔면 사겠죠. 사적거래 가능하니까, 중계재생물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법령상 중계재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미채굴광물은 아직 채굴하지 않았죠. 이것은 국가소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 광물전쟁이에요. 광물. 중국에서 히토류 같은 거, 막 수출치 않하죠. 히토류가 뭐 반도체나 항공기 같은데, 필수적이거든요. 전기차이는데, 이것은, 이 광물은 국가소유입니다. 사적거래 안되죠. 중계재생물이 아닙니다. 온천수도 대상이 아니고, 부동산이 아니죠. 금전, 금전채권도 부동산이 아니죠. 점유율을 중계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법령상 중계재생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격은,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대상에 해당하죠. 니은 떠나왔죠. 권리금.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가치. 권리금 X. 대근든 가업률이 되있더라도, 사적 제한이 있더라도, 사고팔 수 있죠. 토지에 사고팔 수 있죠. 그래서, 중계재생물에 해당됩니다. 리은, 토지정착물인 미등기라도, 중계할 수 있죠. 미등기무호가, 중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을 제외한 3번이 됩니다. 6번, 대상물에 해당하는 거죠. 1번이 아까 미채궐광물이었죠. 채굴되지 않은 미채궐광물은, 국가소위라 해당하지 않고, 2번은 권리금, 권리금으로서 해당하지 않고, 3번은,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이네요. 즉, 우리 가구 만들때 목재만 팔 수 있죠. 목재, 그럼 이 수목은 부동산이 아니죠. 4번이 정답이죠. 지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토지 사적관이 가능하죠. 이게 정답이고, 5번이 대토권이죠. 주택에 출고될 경우, 일정한 요건화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여 택지 공급받을 지위, 대토권이고, 아직 어떤 토지일지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중계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중계상으로 해당하는 거죠. 밑에 1, 2, 3, 4, 5, 2개, 3개, 4개, 계속 달라요. 동호수 특정 그러면, 중계할 수 있죠. 분양권. 니은, 주기지, 주기지. 자, 신축중, 건축중이더라도, 주백에 주, 기둥에 기, 지붕에 지, 주기지 갖추면, 건축중이더라도 중계할 수 있습니다. 디귿, 괄호 쳐보세요. 아파트 추정딜에 신청하에 당첨이 되면, 그러니까, 괄호,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이건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디귿은 중계상이 아닙니다. 동호수가 기업처럼 특정돼야 돼요. 기업은 동호수 특정 동그라미처럼 시구, 자, 니은과, 이렇게 디귿과 비교하세요. 두 개 묶어서 비교합니다. 리은, 제일 끝에 대토권 동그라미 안된다 그랬죠. 이렇게 시험은 계속 나온 게 떠나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중계 대상물에 해당하는 거죠. 기업은 근제당권이 중계할 수 있지만, 피산물 채권이죠. 금전 채권, 아까 금전 채권 나왔잖아요. 채권은 부동산이 아니라 중계세상이 아니죠. 자, 니은은 어떤 말이 중요하죠? 동호수 특정 동그라미, 중계할 수 있다 그랬죠. 분양권, 중계할 수 있다. 디귿, 인목은 당해 중계할 수 있고, 리을이 아까 권리금 또 나왔네요. 권리금은 중계세상이 아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렇게 시험은 모든 과목이 나오고 또 나오고, 좀비처럼 계속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좀비 기출특강 기본편 2강을 공부했습니다. 항상 복습을 잘하며 따라오세요. 그리고 기출특강은 약 60강 예정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감각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반복하시면 안전하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광에서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